안녕하세요 웨이트 트레이더 트레이더는 즐겨하는 지상근입니다 오늘 도수치료로 잘 받고 가겠습니다 앉아볼까요? 고기 한번 숙여 보세요 고기 한번 숙여 보세요 고기 한번 숙여 보세요 다이어트 이렇게 비트고 20만 대리 마실게요 호흡 힘을 쭉 빼세요 목 한 번 더 돌리고 시작합시다 고기 한번 숙여 주세요 또 한 번 들이 마실게요 호흡 힘을 쭉 빼고 쭉 좋습니다 목 한 번 더 숙여 주세요 호흡 힘을 불러요 여기 머리 아시고 소희야 하면 안 돼요 잠시만, 어때요? 눈을 내리고 편하게 쭉 널로 편하게 쭉 이빨 4알짱만 불러주세요 잘 땀만 더 불리세요 이렇게 편하게 있으세요 이빨 쭉 힘 빼고 쭉 돌리게 힘 뺄게요 됐습니다. 잠깐 일어나겠습니다. 다리 저쪽으로 다시 해볼게요. 목 한 바퀴 돌리고 하불으로 가셔도 됩니다. 목이랑 어깨 조금 풀어주세요.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하시고 세게 버텨주세요. 어깨 살짝 돌리고 왼쪽 뼈 한번 해봅시다. 숨질이 마실게요. 세게 버티세요. 됐습니다. 어깨 살짝 돌리십시오. 살짝만 더 올라가서 다리 살짝 걸치고요. 오른쪽 귀 밑으로 한번 잡아주세요. 숨질이 마실게요. 허리를 한번 펴 봅시다. 후 쭉 힘을 쭉 빼고 좋습니다. 어깨 살짝 회전시켜주세요. 이렇게 다리 세우시고 하는거라고 오른쪽으로 조금 넘으시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오르시고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 이렇게 크로스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크로스도 한번 하시고 몸이 더 커지셔가지고 될 줄 모르겠네. 힘 빼시고 이렇게 밀어넣을게요. 자 고개 한번 숙입시다. 숙이고 계세요. 힘 빼고 계세요. 좋습니다. 한번 더 합시다. 좋아요. 호흡 한번 합시다. 형, 네, 상하 씨 그대로 움직이려납시다. 다시 무릎 한 번 굽고 이렇게 살짝 풀어서 목 밑으로 됐습니다. 복에 앞을 숙고 편하게 한번 둬볼까요? 편하게 한 번 둬러봅시다. 다시 왼쪽으로 최대한 한번 가주세요. 그리고 귀 밑으로 한번 잡으십시오. 반대로 놓고 편안하게 있어요. 조금 어깨가 커졌기 때문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. 밀어넣어 볼게요. 한 번 들이마실게요. 힘을 쭉 뺄게요. 쭉 집어넣어 볼게요. 좋습니다. 반대편으로 놓아주세요. 오른쪽도 힘을 쭉 잡으시고 이 상태에 들이마시고 저절랑 최대한 쭉 힘을 쭉 빼주세요. 됐습니다. 저쪽으로 조금만 갑시다. 한 칸만 딱! 그대로 유지하시고 밑으로 한 두 칸 정도만 내려오시게 밑으로 됐습니다. 옆으로 한 두 칸 정도 배기되고 옆으로 한 두 칸 정도 깎이 안 엎기시고 가슴을 갖다 대세요. 머리 한번 들을게요. 내릴게요. 숨 한번 들이마실게요. 숨 한번 들이마실게요. 어깨 쭉 뜯어놓으세요. 반대쪽으로 한번 둡시다. 반대쪽으로 한번 둡시다. 반대쪽으로 한번 둡시다. 반대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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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에 껴주세요. 깎이 깎이셔야 되니까 들이마실게요. 골반에 힘 쭉 반대편 한 번 하고 있습니다. 들이마실게요. 입으로 내쉬면서 어깨 힘 빼고 호흡 한번 만납시다. 엎드려서 테이프를 꽉 잡으세요. 테이프를 꽉 잡으시고요. 고개는 한쪽으로 돌리셔도 됩니다. 다리 한 번 벌렸다가 최대한 한번 들어보세요. 쭉 더 버티세요. 호흡 한번 하시고 다리 살짝 모으시고 조금 올려도 돼요? 네. 힘 쭉 빼주세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양손은 뒤로 한번 벌려주세요. 고개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볼래요? 스탑. 쭉 빼고 계세요.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. 하나씩 발목 다친 적 없죠? 네. 힘 빼시고요. 네. 됐습니다. 힘 빼시고. 네. 하늘 한번 바라보고 눌게.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세요. 조금만. 조금만. 됐습니다. 좋습니다. 힘 빼고. 좋아요. 한 번만 더 봅시다. 네. 좋아요. 힘 빼세요. 힘 빼세요. 테이프를 한번 닫아주세요. 테이프를 한번 닫아주시고. 손 좀 마실게요. 입으로 내쉬면서. 힘 뺄게요. 고개를 놓고. 호흡 한번 닫아주세요. 사실 물 한번 구부려 볼게요. 안으로 한번 세게 조여주세요. 힘 빼 봅시다. 밖으로 한번 힘 줘 보세요. 더 세게. 힘 빼게요. 안으로 살짝 조여주세요. 호흡만 하시고 다리 빼고 앉아볼게요. 어깨를 풀어주세요. 정신 빼시구요? 이렇게 풀어주세요. 반대쪽 하겠습니다. 잠시만 주세요. 좋아요. 허리 한번 펴시구요. 이렇게 본인이 쭉 제껴서 끝까지 제껴봐요. 더. 좋습니다.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. 허리 펴시고. 보니깐 제키면 돼요. 끝까지 더. 됐습니다. 허리 펴시고. 어깨 좀 풀어주시고. 뒤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. 뒷통수밖에 안 깁시다. 조금만 더 위쪽에 살짝 끼시구요. 안으로 살짝만 말아주시고. 힘만 쭉 빼주세요. 숨지 마실게요. 기대시구요. 쭉. 어깨 살짝 구릅시다. 여기 누워서 하늘 바라고 부릅시다. 테이블 한번 살짝 잡고. 무릎 살짝 구부립시다. 이렇게. 자. 생목은 힘 빼시구요. 힘만 쭉 빼주세요. 숨질리 마실게요. 후. 목을 쭉 이완시키고. 살짝만 할게요. 호흡 좀 더 나갈게요. 호흡 좀 더 나갈게요. 자. 고개 왼쪽 먼저 돌립시다. 왼쪽. 왼쪽. 네. 살짝만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주세요. 네. 하나씩 일어나가겠습니다. 완전 일어나셔서. 자. 목이랑 어깨 좀 풀고. 골반도 조금 이렇게 돌려주세요. 네. 하나씩 일어나가겠습니다. 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